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월드컵으로 잠시 뜨거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16강전에서 세계 최강 브라질을 만나 실력 차이는 실감했지만 한국 선수들의 끝까지 전력 투구한 것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상황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16강 진출도 마지막 순간 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행복했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시종 질주하는 한국의 아들들을 보면서 하염없이 고맙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이지만 수비수에 둘러싸인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패스에 이어진 황희찬 선수의 골이 여전히 눈에 아른거립니다. 비록 경기는 졌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에게 행복한 연말을 기원하는 마음에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전합니다. 오늘의 토픽은 인플레이션의 현 상황 찌아찌아족, 하루 새끼, 젊은 시절, 그리고 심각한 출산율 감소입니다. 현재 우리가 느끼는 물가 여전히 고개를 수그릴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솔린 가격은 어느정도 제법 내려가고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가격이 약간 주춤한다고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소비자들 실제로 느끼는 정도나 연방정부가 세워놓은 물가상승 2% 목표에는 아직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새 치킨 날개의 가격은 생각보다 낮아졌고요. 상당수의 소매업체들은 넘쳐나는 인벤토리들로 이것 처리에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전세계 마침내 소비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힌트를 주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1년 넘게 대표적으로 뛰어올랐던 아파트먼트 렌트에서부터 자동차 가격까지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뛰어오르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침내 소비자들이 식당 같은 곳에 지출을 늘리고 있고 그런가 하면 반면 멀리 해외에서부터 주로 오는 가구나 컴퓨터 같은 것에 지출을 줄이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정상으로 운영되게 변했습니다. 보통 이런 쉬핑에 있어서 스탠다드 사이즈인 4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중국에서 미국 서부 한국까지 오는데 비용이 1935달러인데요. 이것은 지난 9월 그때 당시 최악 피크 당시에는 이것이 똑같은 것이 2만 586달러였으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자료들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의 강도는 다소 약해진다는 사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달에 상승폭이 가장 낮게 보고됐고요. 9월달 상승은 작년 9월에 비해서 6%였습니다. 뉴욕의 한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의 최악은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준이는 정부가 안정목표로 정해놓은 2%에 달하고자 지난 3월 이후 강력하게 이자율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승시켜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연준이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이자율 상승으로 마침내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을 마침내 무너뜨렸다고 말하기는 한참 성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금요일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직업 숫자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바라는 것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세워놓은 인플레이션 목표 이것은 2025년 이전에는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고까지 말합니다. 파월 의장은 추가로 몇 가지 확실한 증거와 싸인이 나오기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감소한다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리 이렇게 주춤했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의 레벨은 너무 높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서히 많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물건 가격들이 좋아지는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몇 가지 여전히 높게 뛰어오른 물건 몇 가지를 제외하면 지난달 10월에 가격 증가는 5.1%로 지난 2월 최악일 당시 12.3%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들이 다소 식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동시에 서비스업계에서는 압박이 쌓여만 갑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인 곳이 많죠. 이런 가장 좋은 일은 스탭짐 부족들의 식당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두고 상황을 점치는 전문가들은 물건 가격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내려가지만 서비스 분야 인플레이션의 줄어드는 속도는 한층 더 더딜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은 팬데믹 이전 패턴으로 변해가고 분야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해외에서 선박으로 들어오는 들어오는 쉐핑코스트 비용이 하락하는 것이 하나인 반면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비율에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0.7%를 떨어뜨립니다. 연방정부는 이자율을 높이면서 주택시장을 크게 시켰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잠시 7% 이상 뛰었지만 현재는 7% 약간 아래로 유지되고 있죠. 그러면서 10월에 주택세일이 1년 전에 비해서 37%나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한 이자율의 최고 여파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 우리 같은 소비자들의 99% 이상은 지난 두어 달 동안 물건 가격이 하락한 것은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전체 가정 중에 15.7%는 일반적으로 매달 나가야만 하는 필수적인 페이먼트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6월과 6월 그때 당시 15.6%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미국과 다르게 유럽과 영국은 현재 불경기, 리세션에 들어갔고요. 중국은 Zero Covid 정책으로 고전하면서 글로벌 오일 수요는 급감했지요. 그러면서 현재 배럴당 85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 3월 러시아 침공이 시작될 당시보다 3분의 1 정도 가격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게솔린 가격도 크게 하락했죠. 거기다 현재 많은 소매 업체들이 지난 2년 동안 공급망의 불규칙적인 변화로 인해서 지금 생각보다 많이 쌓인 인벤토리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쇼핑코스트 하락에 원자재들 가격도 하락하면서 특히 대표적인 아이케아 같은 곳에서는 물건 가격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케아의 취입 파이낸셜 오피스는 앞으로 추가의 물건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월마트 또한 인터뷰에서 물건 가격 하락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고요. 또 월마트의 웨어하우스인 샘스클럽 가격을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치킨 가격이나 자동차 가격, 또 렌트 가격이 주춤해지면서 다가오는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다소 줄어들 긍정적인 전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 초 기억나십니까? 그때 치킨 가격이 역대 최고로 증가했고요. 그렇지만 이번 가을부터 추세는 반대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최고 가격을 기록했던 중고차 가격도 이제는 지난 1월에 비교하면 15%는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새로운 자동차 새 자동차의 가격의 하락은 한층 더 더디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공급이 한층 더 활발해지면서 가격은 조만간 따라 하락할 것이 전망됩니다. 비록 아직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할지 몰라도 현재 나타나는 다양한 사인들이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인플레이션의 최악은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한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번 이야기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이 아닌 국가에서 한글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이 이야기는 바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에서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만 7천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죠. 그러다보니까 그 사용되는 언어만 700개가 넘는 나라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이시 주 안에 있는 부톤 섬 안에 위치한 바오바오시에 사는 찌아찌아족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는 나라 전체에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가 있지만 이들은 애초부터 내려오던 조상때부터 내려오던 부족 언어를 사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는 입으로 전해지고 말이 오고 가지만 이것을 표기할 글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파벳 로마 알파벳을 사용도 해봤지만 결국 실패는 마찬가지였죠. 사실 우리가 쓰는 모국어 한글은 1997년 유네스쿠가 세계기록유산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홈민정음회는 한글 세계화 노력을 시작하기 했죠. 1998년 그때 당시 독재자 기억나십니까? 인도네시아의 독재자 수아르토 정권이 몰락한 이후에 빠르게 민주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재정과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다 2009년 들어서 2009년 12월 서울특표시도 문화예술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했고 같은 해 한글날 행사에서 그때 당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찌아찌아족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인도네시아의 바로 이곳 바오바오시는 2001년 지방자치시로 승격이 되면서 한국과 교류를 좋은 기회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 들어서 한글보급 양해 각서가 체결됐고요. 그 다음에 2009년 7월에 한국어 교사가 파견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글 수업이 시범으로 이루어지고 까리아 바로 초등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바오바오씨 얘기는 사상 초유 국제교류 역사를 실행하는 셈이 됐는데요. 이어서 다음해 한국의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 협력을 위한 의향서도 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혼민정음학회와 세종학당으로부터 정덕영씨가 한글교사로 파견됩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다가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에 부딪힙니다. 인도네시아 차원엔 찌아찌아 찌아찌아족 어린이들에게 한글교육은 소수종족 언어보존 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조짐이 있다고 이런 이유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한글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자 세종학당은 한글이 새로운 문자로 자리잡을 수 있게 확대 설치를 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세종학당 예산 문제로 뒤늦게 문도 열었지만 결국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정부 지원은 수천만원에 그치고 교사는 단 2명 결국 재정적 어려움으로 모두 철수 오더가 내려지고 대표 한글 선생님인 정덕영씨는 2015년 7월 철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부는 손을 떼고 민간인 정덕영씨와 현지 한글강사 2명이 500여 명이 넘는 찌아찌아족 한글교육을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지인과 동창들이 주를 이루면서 한국 찌아찌아 문화교육 협회가 출범되었고요. 정부나 지자체 도움 없이 기부금들이나 사비로 힘들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만간에 흐지부지해지고 중단되겠다는 생각이 들텐데 재정부족의 교사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서 한글교육에 대한 열망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 천여 명 정도가 찌아찌아어로 한글교재로 배우고 있고요. 이제는 한글을 넘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도 몇백 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오바오 시를 넘어서 25km 정도 떨어진 바따오가 군에서도 한글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여기서 정덕영 씨는 한국인으로 혼자남아 한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시아 발전재단 지원으로 태권도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팬데믹 동안 코로나 사태 이므로 바오바오 시 경찰서는 그들의 강당과 안마당을 제공하면서 태권도 교육장소로 내주어 수업 진행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장 최근 2022년 8월 25일에 오른 내용인데요. 한국 찌아찌아 문화교류 협회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한글학교 준공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교보생명의 주 후원자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된 결과인데요. 거의 400평의 2층 건물로 교실과 회의실 그리고 한글교사 숙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글을 배우는 학교는 2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4개의 초등학교 1개의 중학교 2개의 고등학교 그리고 1개의 보육원 입니다. 이곳에서 총 천명 이상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을 가보신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곳의 모습은 거리에 한글 표지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한글이 써있을까 의아해지는 사람도 있을텐데요. 바로 이런 한글 교육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금 현지인으로 구성된 한글 보조 교사 양성 과정도 자리 잡아 간다고 하는데요. 체계적으로 진행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에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 모두 하루에 3세끼를 먹고 살죠.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3끼 먹는 것이 생각보다 이것이 시작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네요. 그런데 우리 건강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루에 3번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에 3번 음식을 먹을 텐데 현대 생활이 또 이것에 의존해서 디자인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침 브렉퍼스트가 가장 중요한 끼니라는 말도 자주 듣곤 하죠. 거기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점심시간에 중간 휴식을 취하고 저녁에는 소셜라이프의 가장 중요한 끼니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패턴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일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두고 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차원에 있어서는 요새 인기 있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부르는 인터미튼 패스팅 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몸에 하루 중 12시간 동안 음식이 섭취되지 않게 함으로써 소화 시스템이 휴식을 줄 수 있는 하는 찬스를 준다는 것이죠. 위스컨슨 대학 의과대학의 보건학 교수인 로슬린 앤드슨 교수는 칼로리를 의도적으로 억제시키는 것에 좋은 베네핏 에 연구 하는 전문가 입니다. 이런 베네핏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염증 레벨을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의 끼니가 없이 먹는 것이 없는 단식 피리어드를 가질 경우엔 우리 몸에 다양한 베네핏 을 몇 가지 더 증가 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끊고 이런 단식 이 진행될 때 우리 몸이 다르게 반응하면서 다양한 데미지가 왔을 때 한층 더 이것을 고치는 보수나 수리 레벨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또 우리 몸의 프로틴들 중에서도 프로틴이 이렇게 폴드가 되는데 이렇게 잘못 접힌 것을 좀 더 신속하게 처분시키는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잘못되게 폴드된 프로틴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일은 잘못 접히면서 다양한 질병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 인간 몸이 진화되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단식 스테이지가 되면서 몸에 휴식 기회를 주고요 음식에서 나온 에너지를 축적하게 해주고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단식은 음식 섭취 이후에 몸안의 혈당 레벨이 높아질 때 좀 더 반응을 민감하게 해주는데 이렇게 혈당 레벨을 낮게 유지 해주면서 궁극적으로 축적되는 지방 양도 낮추어 주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볼 때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안의 혈당 레벨을 낮추어 주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 이런 것들은 세포 차원에서 볼 때 당분 레벨이 낮을 수록 좋습니다. 혈당은 프로테인과 묶이면서 염증을 일으키죠. 이러면서 당뇨병이나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확률을 높여줍니다.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 식사 방법이 건강에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 일부 전문가들은 하루 한 끼만 먹는 것이 제일 좋다고 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대사회의 슈퍼마켓이나 냉장고가 있기 이전에는 예전에 원신 시절에 먹는 것이 있을 때만 먹었죠. 그래서 역사를 볼 때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단 한 번 정도만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 역사 기록을 보아도 하루 중간에 한 끼만 먹었다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이렇게 살면 배고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배고프다는 생각은 실제로 배가 고픈 것보다 정신적인 이유가 생각보다 크다고 지적하는데요. 인간 몸과 생리작용은 음식을 먹는 만찬 피스팅과 또 단식 패스팅 스테이지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연구결과를 보면 음식을 음식 모양을 보여주거나 음식 사진을 보여주면 결국 음식을 더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이 바로 눈앞에 있을수록 더 섭취하게 된다는데 사이클로지컬 이유가 가장 크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가들은 당장 하루 한 끼만 먹는 것으로 바꾸는 것 추천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갑자기 먹지 않으면 혈당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파스팅 글루코즈라고 하는데 이것은 타입투 다이빌리 당뇨병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이고 혈당 레벨을 낮게 유지하는 데는 하루 한 끼만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배가 너무 고프면 우리 몸은 이것에 대응해서 혈당이 올라가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배를 비우고 혈당 레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하루 두 번 정도 먹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능하다면 칼로리 섭취는 하루 중 일찍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밤늦게 먹는 것은 당뇨병 심장질환과 연관이 높다는 것이죠. 이렇게 음식 섭취를 이른 시간에 하고 나면 우리 몸은 이것을 지방으로 축축하는 대신 이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내고 하루 종일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또 반면 아침 브랙퍼스트를 너무 일찍 먹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단식 단계에 있는 거기다 우리가 밤에 잘 때 나오는 멜라토닌이 나오게 되는데 멜라토닌 레벨이 높을 때 칼로리 섭취를 한다면 혈당이 아주 높아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늦은 밤 음식 섭취를 하고 나면 몸에 나온 멜라토닌으로 인해서 인슬린 레벨이 낮아지고 혈당을 적절하게 축적하지 못하면서 혈당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아침을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브렉퍼스트라는 건 생각보다 상당히 현대 컨셉트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브렉퍼스트가 소개되었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침은 와인에 푹 적셔서 먹었다고 나와있고 또 그때는 점심은 가볍게 먹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거대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에 브렉퍼스트는 아리스토텔레스 클라스의 상위 사람들이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17세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오늘날 우리가 먹는 브렉퍼스트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부터 라고 하는데요. 이것 모두 일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가볍고 신속하게 먹을 수 있는 스타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르면서 자리를 잡았죠. 그러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음식이 부족하면서 아침에 제대로 브렉퍼스트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 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3끼는 중단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1950년대 들어서 현재 하루 3끼가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하루에 2번이나 3번 정도 건강한 방법으로 음식을 섭취할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밤에는 몸속이 단식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먹지 말 것을 강조하고 또 아침에도 너무 일찍 먹는 것을 하지 말라고 추천합니다. 특정하게 시간을 정해놓지 않아도 너무 과하지 않은 적절한 칼로리 섭취가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하루 중 일찍 섭취하고 밤에는 뱃속을 비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올해 초 94살의 구원덜린 브룬씨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호놀루루에 사는 여성인데 호놀루루 집에서 증손녀 결혼식에 참석자 마우이 섬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호놀루루의 대표적인 공항이죠. 대니얼 이노의 국제공항에 체크인 하러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것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터미널 안에는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요. 이것은 1947년 당시 하와이안 에일라인 승무원들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비행기 앞에 줄 서서 찍은 여러 명의 승무원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때 당시 유니폼도 새롭게 느껴졌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본인 본인 이었습니다. 오마이갓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수십년 전 본인의 사진을 보고 놀란 것인데요. 사진에 줄 서있는 승무원 중 맨 오른쪽에 서있는 사람이 본인 이었습니다. 나의 오래전 사진이 걸려 있다는데 놀라기도 했지만 영광스럽기 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가족 몇 명과 같이 마우이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이 사진을 알아본 뒤 그녀의 손녀 한 사람이 사진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약간 양해를 구하고 그 앞에 가서 온 식구들이 또다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축하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수십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여행길이 몇 배 더 즐거웠다고 합니다. 하와이안 하와이안 에어라인스는 그녀가 태어나기 정확히 1년 전인 1929년 창설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승무원으로는 1947년 에서 1950년 까지 임했는데요. 결혼 전의 이름은 고앤돌린 카마이였고 19살의 승무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하와이안 에어라인스는 전세계를 오고 가는 국제 에어라인이 됐는데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선은 모두 하와이 섬들 사이에서만 오고 가는 항공사 였습니다. 그때 당시 친구의 소개로 에어라인 애플리케이션 을 제출했는데 당시 멀리서 보이는 승무원들이 입고 있는 회색 유니폼의 노란색 블라우스가 너무 멋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본인이 그것을 입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승무원이 되기 전에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빠른 시간에 이것을 적응하고 주어지는 모든 노선을 소화해 낸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중에 빅아일랜드 힐로로 가는 노선이 제일 길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상당히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거기를 날아갈 때 어떨 때는 화산이 폭발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 기장은 이것을 피해 가기도 하고 동시에 승객들은 화산의 라바를 구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비행기 안에서 만나는 승객들 전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유명인들도 만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영화 배우 지미 스튜어트와 수영회의 대명사 에스터 월리엄스를 태우고 안내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면 상당히 대하기 어려운 승객들도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언제고 문제를 일으키는 승객은 꼭 있었다고 하면서 스윗벨트를 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았고 당시 비행기 안에는 알코올이 없었는데 본인이 직접 지참하고 마시는 사람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1940년대 하와이안 항공사에 운행하는 비행기들 아주 작은 사이즈 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비행기 안에서 혼자서 승무원인 적도 몇 번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것을 본인이 다 해결했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도 다 잘 처리해 해결 하면서 승객들의 편안함과 안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는 20세기 중반 당시 모든 것의 외모에 철저한 규율이 적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몸매가 날씬하게 유지해야 했고요. 절대 흐트러진 모습은 용납이 되지 않는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가 되기 이전 시절 이었는데 그녀는 그래도 하와이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하와이와 하와이안 에어라인즈를 대표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항공사 내에서도 많은 승무원들과 친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같은 항공사에 종사하는 몇 명의 메케닉이나 엔지니어들과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한 메케닉과 친해지면서 쉬는 날 프라이빗 트립을 데려가기도 했는데 몇 번을 동행하면서 정말 가진 그때 경험은 돈으로 따지기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발 아래로 보이는 산과 계곡들 환상적인 비치 또 물 색깔은 천국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한 번 본인도 파일럿이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꿈을 접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기회도요. 같은 승무원 친구 로이스 집에서 주말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그녀의 오빠를 만나게 되고 결국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와이 정기회사에서 일하던 올리엄 칼 브룬 남편 이름인데요. 1950년 그녀는 결혼하고 아이를 다음에 낳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승무원이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있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항공기에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녀에 이어서 4명의 추가 자녀를 갖게 되고 2012년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62년 동안 인생을 합계 했습니다. 그녀는 오늘날 11명의 손자와 손녀 24명의 증손자 손녀 그리고 최근에 한 명의 great great grandchild 고손 자녀 까지 되나요?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그녀가 승무원직을 떠난 지 72년이 지났어도 그녀는 비행기를 타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여행을 여행을 갈 때는 절대 비행기를 선호 하는데 하와이에 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이 몇 가지 없기는 하죠. 매번 비행기로 여행을 할 때면 본인의 승무원 시절이 생각난다고 말을 하면서 승무원들이 하는 일도 세월에 따라 많이 변하기도 해서 그랬지만 그래도 오늘날 승무원들을 보고 있으면 차세대 젊은이들이 멋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몇 명은 본인의 어린 시절 거친 단계를 지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녀의 손녀인 세멘터를 포함해 몇 명의 자녀들이 하와이엔 에어라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녀의 전설을 이어받고 진행 중인 셈인데요. 손녀는 하와이엔 항공사에서 일할 때 해외 국제노선에서만 날랐다고 합니다. 그녀도 늘 다른 새로운 곳에 가보는 것이 그리웠지만 그때 당시는 국내선밖에 초이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본인의 70여년 전 사진을 보고 놀란 그녀는 하와이엔 에어라인스에 몸을 담았던 것이 너무나 영광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70여년 전 사진이 공항 터미널에 크게 걸려있는 기분 상당히 묘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바로 한국의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베이비용품 가게들 또 소아과 같은 업종이 심각한 문제를 겪은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커스터머들이나 환자들 숫자가 엄청나게 감소한 이유 이죠. 지금 한국은 최저 출산율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것은 지난 11월에 나온 리포트 인데요. 지금 한국의 여성 1명당 출산율이 0.79 로 나오고 있습니다. 1명도 채 되지 않죠. 이 숫자는 안정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명당 2.1명이 필요하다는데 택도 없이 적죠. 이것은 미국의 1.6명 일본의 1.3명 보다 한층 더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고령층이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앞으로 이들을 돌보고 펜션 플랜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도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출산율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요. 점점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는 데 한층 더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어려운 주택 마련 높은 교육비 또 경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 등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다양한 정책을 쓴다고 해도 역부족 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이런 사정에 문제의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인 것 이상으로 깊게 들어갑니다. 지난 9월 어린이집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16년 동안 인구 증가를 위해서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다양한 인구 감소 문제를 두고 한층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은 가정의 보조금 액수는 2023년에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고 2024년에 가서는 100만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전문가들은 재정적으로만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가 성장하는 기간까지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두고 한 젊은 엄마는 정부가 바뀌어 이름만 바뀔 뿐 문제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베네핏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녀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 지난 7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차일드케어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관리하는 널서리가 무료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곳에서 아기를 돌보는 사람이 신생아를 때리는 등 이런 CCTV에 나온 모습들은 다양한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많은 부모들은 이런 것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부모가 되려고 생각하는 젊은 층에게 경제적인 것보다 오히려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한국문화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커플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면에서 싱글 패런트의 등을 돌리는 사회이죠.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인공 수정이 싱글 여성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강력한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싱글 패런트를 보면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고 무언가 잘못한 사람처럼 여긴다고 하죠. 아이를 키우는데 왜 꼭 결혼한 사람 하느냐 여성들은 퇴모 씁니다. 거기다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커플이 아닌 경우도 이런 면에 차별을 겪는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 물론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요.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아이 입양도 하기 아주 어려운 절차를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경우도 포용하는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독신인 여성은 고개를 흔들면서 한국 사회의 우수운 현실을 말하면서 특히 여성의 경우 25살이 될 때까지 사귀는 남성이 없다면 전혀 귀신이 된다는 말이 있다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본인같이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두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사회적인 인물을 본인이 원하는 방식만 주장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듣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갖는다는 건 오랜 역사의 가부장 제도에서 자리잡은 문화인데요. 그리고 이것의 변화는 그 어느 것보다 더 느리고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 여성이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여성들에겐 커다란 희생이고요. 아주 힘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특히 지난 십여 년 동안 많은 여성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피하고 홀로 싱글로 사는 인생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런 가부장적인 가정의 흔한 흔히 보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직장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가정을 꾸리는데 희생을 하죠. 심지어 직장을 가진 엄마라도 이런 것에는 변함이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 남편보다 돈을 더 버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여성도 집에 퇴근해 오고 나면 집안일은 여전히 여자 몫이죠.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에게 내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남편들도 아이를 돌보는 데 참여하려고 해도 한국 사회가 편안하게 이것을 허락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 남성들 중 가족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아들 둘을 키우는 한 엄마는 남편의 도움이 있다면 한결 더 수월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남편이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면의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남편 직장에서 집안의 아이들 양육에 좀 더 생각을 해주면서 저녁 회식이나 모임에서도 한 번씩 빼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생활 직장 퇴근이라고 일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 대신 저녁 시간에 팀 빌딩 이란 이유로 밤의 모임이나 행사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남성들이라면 이런 시간에 빠지면 절대 금물 이죠. 아무튼 한국에서 2020년 사망자 숫자가 30만 7,764 명이었고 출생 숫자는 27만 5,820 15명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숫자가 출생 숫자보다 더 높아진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세계 추세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출산율 감소 폭은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이유도 크지만 오히려 바닥에 깔려있는 사회적인 이유가 더 심각하고 그래서 변화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가보장적인 사회에 여성은 어느 나이에 결혼하고 언제쯤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큰 걸림돌 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의 숫자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대사회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는 여전히 여성 몫이면서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바에야 홀로 싱글을 주장하는 커리어 여성들이 말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닷컴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은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